와우 어 미안 하나도 안 미안한 목소리로 어 미안 심지어 죽은 걸 일로 와 어 위에 있다 옆에서 뚝배기를 맞추고 있네 뚝다리? 뚝다리? 내가 2층 복도에서 돌리던 거 있는데 뭐? 많이 돌리지 않았어 오우 깨지고 있네 내 소금물이라서 너무 잘 까요 어? 아 아래챈 거야? 옆에 있는가? 내가 듣던 발전기를 하나라도 돌리고 싶어 뭐야? 어휴 여기 1 2층 핫자국은 있는데 으아악 야윤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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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소금물 역겹다니까. 너무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네요. 즐거워보여요? 와 진짜.. 약간 먹고 쬐지는 소리면 자귀적인 느낌이 든다? 근데 그것도 안 했어. 거짓게 안 했어? 이젠 판자 안 깨져. 우리 함께 하나 더 살리자. 지금 여전히 가게 된다. 이게 1층 복도에 두 개 나란히 있던 곳이 있는데 반대쪽인가요?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여. 아이고 드디어 보이게 됐어. 흠흠흠흠 흠흠